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 움직임의 힘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녹색 자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움직일 때 이왕이면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움직이자 그 이유는 음악이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오늘은 비슷한 맥락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이왕이면 녹색 자연 안에서 그 속에서 움직이도록 하자. 왜냐하면 녹색 자연이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녹색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기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가 바로 제가 이제 송도에서 분당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오면서 여러가지 고려한게 있어요. 두가지 고려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송도 아파트에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뛰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저도 스트레스고 우리 아이도 스트레스고 아이들은 뛰어노는게 일인데 그래서 1층이나 아니면 이렇게 뛰어노일 수 있는 곳 단독으로 돼있는 주택을 알아보는게 1순위였고 두번째는 이왕이면 자연이 가깝게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자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이 불곡선 옆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국 못했어요. 벌레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있다는 적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한지 얼마 안 돼서 여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벌레들이 저희 집을 찾아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연이 건축 있어서 그 자체로 저한테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을 녹색운동이라 부른다. 자연 속에서 아무 활동이든 하면 5분도 안 돼 기분이 좋아지고 앞날에 대한 전망이 밝아진다고 한다. 기분이 단순히 좋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기도 한다. 일상생활의 온갖 문제에서 멀어지고 삶 자체와 더 연결되는 것이다. 밖에 나가서 산책만 해도 사람의 체내 시계가 늦춰져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다양한 식물종과 함께 있기만 해도 균형감이 생겨 삶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심지어 자연 속에서 보냈던 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사람들은 주변 세상과 연결됐다고 느끼고 일상에 걱정을 내려놓고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이 부분 읽어보면 느낀 게 뭐냐면 명상이나 기도와 비슷한 특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다? 자연 속에 있는 것이다. 자연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을 얻을 수 있다. 미래는 전망이랄지 어떤 큰 존재에 대한 연결이랄지 자기 삶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삶에 매몰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오히려 생활과 떨어져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잘 못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활에 매몰되어 있으면 진짜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게 되면 차분하게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내 주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무엇이다? 녹색 자연 속에 가치 있을 때 라는 것이죠. 또 무슨 혜택이 있나 볼까요?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 온전한 소속감과 누군가를 진심으로 껴안았을 때와 같은 푸근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2000년 야외활동의 심지어 효과는 참으로 심오하다. 한국 서울에 있는 홍릉수목원에서 우울전 치료를 받는 중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인지행동 치료를 받기 전에 수목원을 걷게 했는데 한 달 후 숲을 걸었던 사람들 중 61%가 차도를 보였다. 병원에서 심리치료만 하는 경우보다 3배나 높은 수치였다. 오스트리아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의학적 치료에 등산을 추가하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자살 충동과 무기력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는데 거기에 그 움직임을 녹색 자연 속에 하게 된다면 우울증 또 어떤 자살 시도가 줄어드는 심리적 치료까지 있게 된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소통의 어떤 힘이 자연 속에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어떤 자연의 힘은 기도와 명성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소통에서 오는 우리 진사회성 동물이잖아요. 소통에서 오는 어느 혜택이 혜택을 자연히 주기도 한다. 라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운동은 오랜 명상훈련 없이도 뇌에 비슷한 효과를 미친다. 스탠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진은 뇌영상기술로 이러한 효과를 포착하려고 시도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밖에서 90도 산책을 하게 했다. 일부는 캠퍼스 근처에 스탠버드 디쉬라는 멋진 산책료를 따라 걸었고 일본은 실리콘밸리에 번잡한 거리 중 한 곳을 걸었다. 산책하기 전과 후 신경과학자들은 참가자들을 MRI기계에 눕히고 뇌의 휴식기 활동을 포착했다. 또 참가자에게 심리상태에 대한 질문도 했다. 참가자들은 가령 내 관심은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측면에 계속 집중되어 있다와 같은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답했다. 번잡한 도로를 걸은 참가자들과 달리 멋진 산책률을 따라 걸은 참가자들은 불안감과 자기 비판적 사고가 줄었다고 보고 있다. 산책 후의 뇌 염상에서 자기 비판과 슬픔, 생각 곱씹기 등의 활동과 관련된 슬아피질의 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을 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쉬는 동안 이러한 뇌 부위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을 산책하면 디폴트 상태의 의식 흐름에서 이 부분이 선택적으로 가라앉았다. 우리가 그냥 쉬는 동안 혹은 뭐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멍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세상과의 대화를 뇌 쓰기에서 하는데 소통을 하는데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그런데 이 녹색운동 이런 산책을 하거나 자연 속에 있게 된다면 부정적인 생각보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어떤 흐름들이 명상을 했을 때에 오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책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연과 교류하고 싶은 인간의 갈망을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생명애라는 뜻이다. 생물학자 윌슨에 따르면 바이오필리아는 타고난 본능으로 인간의 행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제가 진사회성 동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진사회성 동물이란 말을 말하신 분이 윌슨 옹이십니다. 인간의 뇌는 자연계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의존해야 하는 환경에서 진화해왔다. 경혈감, 만족함, 호기심, 방랑벽 등 현대인이 자연에서 흔히 느끼는 감정은 끊임없이 바뀌는 복잡한 풍경에서 초기 인류가 한자리 차지해야 하는 종으로 번창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우리 안에 여전히 깊게 스며들어 있으며 자주 경험할수록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해준다. 전 세계 어디서나 자연과 더 많이 교유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와 활력, 목적의식과 행복감이 더 크다고 보고된다. 자연 공간에 더 자주 방문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보람있다고 여길 가능성도 더 크다. 이러한 효과는 건강이 주는 이점보다 훨씬 더 강하며 배우자나 파트너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과 맞먹는다.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GPS를 이용해 2만 명 넘는 성인의 움직임과 기분을 추적조사했다. 1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연구진은 사람들이 자연 환경에서 더 행복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런데도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93%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 그 결과 자연결핍이라는 증상에 시달린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움직임도 우리 인간의 본질적이고 그렇죠? 뇌가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설득인 가설이 움직임 때문에 있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또 우리 인간은 뭐다? 사회적 존재.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연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책, 녹색 혁명 이 자연 속에 있었을 때 온 혜택은 움직였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했을 때와 비슷한, 비슷한 그러한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등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재해가 싹 튼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잠시 대화가 끊겨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자연의 소리가 귀를 간지리고 대지와 접촉하는 연장 소리가 울려 퍼진다. 대화의 질도 달라진다. 사람들은 자연 속에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럼 없이 드러내게 된다. 한 연구에서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은 녹색 운동을 하는 동안 더 협심해서 노력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더 쉽게 한다고 대답했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은 딱히 누구를 상대로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속내를 토로하는 거죠. 밀폐된 공간에서라면 말하고 싶지 않았을 이야기도 밖에서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으니 참 좋아요라고 말했다. 녹색 속에 있으면 소통이 더 원활해진다. 음악과 움직임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움직일 때 같이 근무를 하거나 같이 운동을 하거나 같이 댄스를 했을 때 소통이 잘 됩니다.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소통이 잘 됩니다. 같이 자연 속에 있을 때 소통이 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산 속에서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소통이 안 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이 자연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와 또 좋은 사람들과 그것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움직임과 자연과 이런 거에 콤보를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것은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자들은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돌봄으로써 커뮤니티의 행복에 기여하는 사실을 잘 알고 그들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긴다. 델리, 런던, 미로키 등 공원과 커뮤니티 가든 같은 녹색 공간이 많은 도시에서 생활하면 삶의 만족도는 더 높고 시민적 고통은 더 낮다고 알려져 있다. 펜실매니아 원외학회가 필라델피아의 공지 200곳을 선정해 쓰레기를 치우고 잔디와 나무를 심어 녹색 공간을 조성하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42%나 감소했다. 우리가 자연을 가꾸는데 같이 봉사를 하게 된다면 그 봉사하는 사람들 좋을 뿐만 아니라 자연이 가꿔줌으로써 그 가꿔진 자연 속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흐르는 주제가 있거든요. 움직임, 소통 이런 것도 되게 본질적이다. 거기에 거의 준하게 본질적인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냐면 명상을 했을 때 얻는 것과 기도를 했을 때 얻는 것과 우리 경건하게 정교생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경험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께서 운동을 하시고 움직이신 것이 중요한데 이왕이면 근처에 이런 공원이나 혹은 산이 있으면 자주 가실 필요가 있고 눈물 속에서 실내 속에서 갇혀 사는 경우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우리가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 속에 함께 어우러져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